한우씨, 한우씨 쓰지 말고 바로 다시 올라가 왜요? 왜죠? 전 안 올라가도 돼요 와 올라가 올라가도 다시 와 어필연습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 아멘 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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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conf 악마 악마 파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성공해 여기 쉬워 어딜 샤 intermedi N 연습하기 딱 좋겠다 여기 미끄럽지도 않고 돌도 없고 넘어져도 부담도 없고 옳지 mut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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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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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겠는데? 상류씨 두 번째 도전 아까비 털렸어 안탈렸는데?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. 돌았어? 아까비 아이고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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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 야 이 나무가 위험하네 앤드류 입문 3일차입니다 3일차 말렸는데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상영이는 과연 상영이는 과연 한 번에 훅 성공하는 거 아니야?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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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 넘어져야지 영상이 나오는데 에이 에이 아프지? 아 짠아 큰일 났다 이제 또 실패 이렇게 흐흐흐흐흫 아 왜 안되지? 이걸 못잡네 아 델트델트도 안탔네 짜증나네 투샷 부드럽게 허벅하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케이 출발 갈게요 출발 뜸 그만들여라 배터리 없다 그만 방방거리고 빨리 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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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셋 아이유 하나 둘 셋 아이유 아이유 아 다 올라왔는데 안되네 안되네 아 그림을 못잤네 성공! 성공! 발 안내렸어 깔끔하게 올라갔어 스미스 도전 출발 탈락! 공통 탈락! 공통 탈락! 아리템은 좋은데 지지? 집에 가자 아 여기 씨발 다 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 어디까지 올라갔냐?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들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5m? 3m? 3m가 참